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무진 의전 자동차 정보를 소개하는 OTS TV 영웅마스터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자라면 꼭 타보고 싶은 차 오늘은 무엇일까요? 벤츠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겐스 S600 12밸브입니다 겐스 S600 12밸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